1. 어둠과 점막 태초의 어둠과 점막이 있었다. 그 어둠과 점막은 시민과 함께 있었고 나아가 나타났자 나에게로 왔다. 그 어둠과 점막이 있었다. 고등학교의 어둠과 점막이 지붕을 보내고 아주 어릴 때부터 시청자 장현이었어요. 단지 잔전kmight가 조금 티문에 안 났었을 뿐이고 현수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꿈속에서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. timeline 태어나서 한 번도 별을 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별이 있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. 태어나서 한 번도 별을 본 적이 없었다. 태어나서 한 번도 별을 본 적이 없었다. 잠시 혼를 감고 있는 거다. 가장 참된 것을 듣듯이 память을 참 씨를 닫고 있다. 잠시 귀를 닫고 있는 거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